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겨울 콜라보왕 코디치입니다. 아마 영상 보실 때쯤이면 아직 가을 옷 입기 시작했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하지만 가을은 생각보단 짧고 겨울은 빨리 시작되고 길기 때문에 좋은 겨울옷이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겨울왕은 생각나는 아이템 겨울코트 콜라보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3월달부터 미팅과 컨셉을 잡기 시작했지만 이제서야 오프닝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10만 원대부터 400만 원대까지 정말 많은 코트를 소장하고 있고 많이 입어봤거든요. 입어보면서 느낀 게 각자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구나. 코트는 핏과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오늘 어떤 브랜드와 콜라보를 진행을 하냐면 일단 이 건물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기업 기둥 이거 하나는 제가 뽑아도록 뽑아서 콜라보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일단 이 사무실에 왔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콜라보 브랜드는 일꾸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이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주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디자인팀 이재준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처음 뵙는데 상품기획 맡고 있는 손유성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콜라보 해주세요. 라이브 때 요청 엄청 많았잖아요. 저희 콜라보 합니까? 콜라보 해주시면 좋죠. 그 후로 저희가 적극 추진해서 콜라보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일꾸러스가 코트 맛집 소재를 잘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비결이 뭔가? 가격선에서 지킬 수 있는 최대한 원단 퀄리티를 찾고 실루엣 그 두 가지를 엄청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계속 원단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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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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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 그래서 진짜 일꾸러스와 코트를 만들면 역대급 코트가 나오지 않을까? 제 키워드는 맞는 코트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코트를 입으면서 불만족스러운 것들? 아쉬운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냥 싱글 코트를 입자니 너무 노말한 것 같아. 그렇다고 더블 코트를 입자니 체형부와는 되지만 부해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 이런 걸 좀 조율할 수 있는 디자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코트를 사다 보면 항상 레이어드를 즐겨하다 보니까 한 사이즈 크게 사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정 사이즈를 사더라도 레이어드나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실루엣으면 좋겠다. 어깨에 각이 살아있는 해외에서도 이런 코트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이번에는 자켓이든 코트든 다 어깨를 강조하고 직각으로 떨어지는 디테일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또 평상시에 스트릿하게 입는 것도 좋아해서 발막한 디테일을 추가할 수가 있나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짜로 다른 브랜드에서 팀장님을 눈독 들이고 있더라고요. 스카우트 하겠다. 디자인 너무 잘하는 거 아니냐? 저는 연봉만... 어? 연봉만 웃는다면? 출연을 시키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코트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원단 아니겠습니까? 원단 같은 거 보여줄 수 있나요? 아 네 저희도 오늘 들었으니까 좋은 원단을 수배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번 진짜 소재가 좋아야 돼요. 첫 콜라보 했는데 안 좋은 소재 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콜라보 하시는 것보다는 더 좋게... 인살런스 분들이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질서 없습니다. 더 좋은 원단을 쓰겠다. 자부터드립니다. 진영이. 이야... 드디어 오늘 원단 미팅하는 날이 왔습니다. 괜찮은 원단이 수배가 됐나요? 그때 말씀해주셔서 저희 원단차한테 진짜 강곡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받아서 저희 선에서 이 정도? 정수리 정도의 가격선에 원단을 추려냈거든요. 한번 볼 수 있나요? 오 이거는 캐시울 울 베이스 울이나 캐시미어가 헌방된 거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재를 쓰는 게 좋을까요? 진영이. 저번에 미팅했을 때 남성스럽고 탁 떨어지는 느낌이 좋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울 베이스가 좋다고 생각해요. 캐시와 섞여있다 보면 찰칵 찰칵한 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울이 훨씬 더 원단에 힘이 있어가지고 실루엣을 이쁘게 잡아줄 것 같은 느낌? 사실 일반적으로 소비자분들이 캐시미어가 무조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다르지 않나요? 캐시미어도 등급별로 쭉 단계가 있고 울도 마찬가지로 쭉 단계가 있어요. 너무 혼용률만 보고 그 원단이 좋다 나쁘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걸 봤을 때 이 느낌! 우리인데 힘도 있지만 부드러움과 고급스러움이 공존하는 느낌이랄까? 이거 어때요? 안 그래도 저희가 이거를 제일 마음에 들긴 했었어요. 근데 이 중에 단가가 이게 조금 더 세서 저희 다섯 개 중에 제일 비쌉니다. 제가 원단처에 물어봤더니 호주산 멜리노울 중에 제일 고급 등급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퀄리티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코트는. 좋은 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좋긴 한데 여기서 두께는 조금 올려도 좋지 않을까? 그래도 한 이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않나? 한겨울까지 쭉 해서 입을 수 있는 얼어 죽어도 코트하는데 얼어 죽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얼어 죽어도 안 죽는 코트를 만들고 싶다. 괜찮습니까? 왜? 말이 달라져? 두꺼워지면 가격도 올라가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원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게 이 퀄리티의 이 두께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두께가? 여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진짜 고를 수 있는 선에서는 최고의 원단을 선택한 거네요? 네고는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희가 네고 인생이라 인생 네고 아니겠습니까? 의사님들과 여기 가가지고 무릎 한 번 꿇을 거예요. 그리고 컬러가 또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블랙은 깔고 가야 될 것 같고 브라운 컬러가 쓰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운 컬러 하나 저는 그레이가 고급스럽고 겨울에 세련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단색 코트 말고도 셔틀랜드 물인데 해링봄 무늬에 거칠거칠한 느낌이라서 단색 코트가 지겨우신 분들은 이런 것도 어떨까 해서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이 있네요.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어서 이런 거 하나쯤 갖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고 대신 약간 지금 고르신 원단보다는 조금 더 얇아요. 뭔가 약간 부드럽긴 하네요. 진짜 다 구성이 된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일꾸로서가 니트 집업 잘 만들지 않습니까? 코트와 함께 입을 수 있는 니트 집업을 만들어 오면 어떨까? 작년 저희 니트 같은 거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조금 디벨롭해서 넥라인을 조금 낮춰서 만들면 어떨까? 조금 다듬어서 레이어드하게도 괜찮아요. 저도 작년에 입고 다녀는 게 조금 아쉬웠던 게 아무래도 울 베이스가 섞여있다 보면 복풀이 나더라고요. 복풀 안 나는 집업 니트 많을 수 있습니까? 전 천일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집업 니트와 코트 원단 선택을 했고 빠르게 디자인을 해보면 되겠네요. 네 오늘은 4월 10절입니다. 오늘 일꾸루서 콜라보 아이템이 샘플이 나왔다고 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옷이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팀장님 콜라보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워낙 까다로우셔서 샘플을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요거 요거 파라 세워서 발맛간 스타일로 하는 거 요게 생각보다 어려웠잖아요 요거 세웠을 때 이쁜 각도를 만지느라 이것 때문에 샘플을 많이 봤죠. 여러분들 컬러 보십시오. 그레이도 고급스럽게 잘 나왔고 브라운인데 약간 카키 핏이 돌아서 이것도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 집업 니트까지 우리가 의도한 대로 딱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가 또 걱정스러운 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미팅할 때 가격이 좀 비싸질 것 같다. 법을 주셔가지고 워낙 크게 만들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원단을 아낌없이 썼죠. 아 무섭긴 한데 당연히 원단 좋은 곳은 100만원 200만원 팔고 싶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정가가 390만원인데 490만원 깡님을 위해서 저희가 할인율은 90%이잖아요. 90%? 그럼 90%에서 얼마입니까? 369,000원입니다. 할인해서 온 거죠? 네 90%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게 중량도 올리면서 좋은 소재를 썼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원부작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콜라보하면 다 올랐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올린 겁니까? 원자재만 20% 오르고 거기에 또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고불어 오른 느낌이 그래도 저희가 첫 콜라보이지 않겠습니까?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도 2주간은 29만원에 들을 수 있지 않겠나? 20만원대로는 내려가야 한다고 저도 앞자리가 바뀌니까 마음이 편안하긴 하네요. 편안하게 하는데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보면은 뒤에 구구가 들어가면 기분이 싱숭생숭한다랄까? 마음 편안하게 한 5 정도로 내려보면 어떨까? 25만원이요? 이게 저희가 팔았다가 1골옷은 그대로 있는데 이 둘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제가 LF 회장님이 무섭다고 들었는데 진짜 무섭나요? 네, 사장님이 진짜 무섭나요? 저희도 살고 구독자님들한테도 좋은 옷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인데 최종 제안 한번 드려볼게요. 27만원 어떠세요? 27만원? 행운의 숫자가 들어가긴 했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봤습니다. 저희가 코트가 10월에 오픈하니까 11월, 12월에도 코트가 팔리잖아요. 27만원에 팔 거면 소비자가 3만원 낮춰서 33만 9천원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의미 없이 할인율만 높게 가는 거 말고 혹시 뒤에 사시는 분들도 괜찮은 가격에 사실 수 있게 정말 진실성 있는 택가로 이야, 좋습니다. 그럼 일단은 지금 27만원 정도인데 근데 마지막!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또 있어요? 왜냐면 다른 브랜드에서도 다 해주셨거든요. 쿠폰. 그럼 27만원에서 10% 쿠폰! 그럼 25만원보다 내려가... 딱 이틀만! 제가 쿠폰을 관리하지 않아서 저희 온라인 영업 직원이랑 한번 얘기를 좀 해보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냥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저는 사실 제가 가격 관리를 하지 않아서 저는 좋은 옷을 싸게 판 게 목표입니다. 이야,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야기가 끝났나요? 다른 브랜드도 다 했나요? 다른 브랜드도 진짜 야무지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틀동안 10% 쿠폰 받겠습니다. 이야, 여러분들 성공했습니다. 엔니님 다음 주에 못 보는 거 아니겠죠? 다음엔 저 말고 다른 분이 여기 올 수도. 그래도 저희가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옷을 경험해 보시게 한번 해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콜라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또 하고 싶습니다. 아, 진짜요? 믿습니다! 힘들지 않으셨나요? 이 정도의 힘듦은 괜찮습니다. 사장님한테 칭찬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사장님, 팀장님 많이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세한 거는 스튜디오에 가서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겨울 코트 콜라보입니다. 갑자기 비가 오면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고요. 이제 곧 겨울이 시작이 될 겁니다. 겨울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 코트 콜라보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거예요. 코트를 보시면 진짜 이쁘지 않나요? 고급스러우면서 제가 생각한 그 느낌 그대로 코트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코트를 정말 좋아합니다. 얼즈코라고 불릴 정도로 추워도 겨울에 멋을 낼 때 코트를 항상 입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코트를 입으면서 실루엣이나 실용성, 스타일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보완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코트를 제가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만능 코트다. 한 가지 스타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스타일로 입을 수 있는 코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코트 같지만 디테일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코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재이기 때문에 소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마크 컴퍼니에서 인증을 받은 메리노울 100% 소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울마크 컴퍼니 인증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내구성, 세탁, 변색 과정 검증을 거쳐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메리노울이 실이 더 얇기 때문에 터치감이 부드럽다. 원단을 자세히 보시면 헤어리한 느낌이 있습니다. 털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보온성도 좋습니다. 23원지 정도로 선택을 해서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캐시미어가 아닌 울을 사용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코트는 실루엣이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실루엣을 잘 살릴 수 있는 원단을 사용해야 된다. 일반적인 캐시미어 같은 경우에는 원단이 하늘하늘거리기 때문에 실루엣을 빳빳하게 잡아주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고시감이 있는 울 소잉을 사용하게 된 거죠.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재를 보여주셨는데 가장 비싼 소재를 선택하게 되었거든요. 웬만한 캐시미어가 혼방된 소재보단 고급 소재다. 훨씬 더 가격대가 높다. 사이즈는 저는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백 사이즈 입는 분들이라면 라지 사이즈를 선택을 하신다면 딱 여유롭게 맞으실 겁니다. 제가 코트를 여러 가지 구입을 해보면서 느낀 게 레이어드를 고려하면서 항상 큰 사이즈를 구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 사이즈를 사더라도 레이어드가 편안하게끔 조금 더 여유롭게 만들어보자. 이너의 후드나 바람막이나 두꺼운 니트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 사이즈로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큰 사이즈 요청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2X 라지 사이즈까지 제작을 하게 되었으니까 110에서 115 정도 있는 분들도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코트의 어깨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깨가 축 처지게 된다면 체온도 드러나게 되면서 얼굴이 커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깨가 넓어 보이는 실루엣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너무 타이트한 코트보단 적당히 여유 있는 코트가 오래오래 손이 가고 잘 활용하게 되더라고요. 총장 같은 경우에는 117 정도로 살짝 맥시한 기장이 나왔지만 키가 작은 분들도 부담없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키가 170 초반인데 불구하고 안정감 있게 잘 어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코트 기장이 애매하게 짧아지면 멋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다음에 디자인을 소개해드릴 텐데 풀어서 입었을 경우에는 싱글 코트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고요. 폭에서 단추를 잠그게 된다면 더블 코트 느낌으로 카라를 세워서 입게 된다면 발막한 스타일로 입을 수 있는 세 가지 맛으로 입을 수 있는 만능 코트다. 비조가 안쪽에 탈부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막한 스타일로 입으시려면 라펠을 올려서 비조를 활용해서 스타일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라펠 크기도 커져야 됐기 때문에 얼굴도 작아 보이는 효과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발막한으로 입게 된다면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 트렌디한 느낌으로 스타일링이 가능한 거죠. 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숨길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트 앞판을 보시면 은은하게 절개 라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테일까지 신경을 쓴 코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컬러는 기본적인 블랙부터 올해 트렌드 컬러인 브라운과 그레이, 체크 컬러 총 네 가지 컬러로 제작하게 되었고요. 블랙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컬러이기 때문에 처음 코트를 구입한다, 코트가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 컬러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브라운 컬러 같은 경우엔 일반적인 브라운이 아니라 카키 브라운 컬러에 가까워요. 오묘한 브라운 컬러이기 때문에 감성과 미니멀한 느낌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브라운 컬러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는 제가 입고 있는 그레이 컬러예요. 올해 트렌드가 럭셔리로 온 만큼 코트도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밝은 컬러의 그레이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헤어리한 소재와 그레이 컬러가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입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도 체크 패턴이 트렌드로 오고 있고요. 유행한 타면서 가장 세련된 패턴이 헤링보, 트위드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과하지 않으면서 세련된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코트가 준비가 됐다 하시는 분들은 체크 패턴의 코트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컬러보단 체크 패턴 코트 같은 경우가 원단이 조금 더 얇아요. 하늘하늘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 코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코디하면 좋은지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크한 겨울 코디를 하고 싶다면 블랙 컬러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너도 블랙 집업 니트와 슬랙스와 함께 매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올블랙 코디에 이렇게 첼시 부츠를 딱 더하는 것만으로도 시크한 겨울 코디가 완성이 되고요. 신발 소재 같은 경우엔 가죽도 나쁘지 않고요. 스웨이드 소재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조금 더 캐주얼하게 편하게 입고 싶다면 데님 팬츠와 조거 팬츠와 함께 연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람막이를 레이어드 하는 것만으로도 요즘 트렌딩 고프코어 스타일로 연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브라운 컬러 같은 경우엔 컬러 자체가 고급스럽고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너에 올블랙으로 매치를 하신다면 실패 없는 코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코디에 컬러를 주고 싶다면 톤온톤 느낌으로 스타일링 하신다면 세련된 겨울 코디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끝으로 중요한 가격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꾸로서가 일반적으로 코트 가격대가 30만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는 가격대가 있는 소재를 적용시켰고 디테일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처음에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일꾸로서가 처음 콜라보를 진행하는 만큼 일주일 동안 20% 할인된 금액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2일 동안 10% 추가 쿠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소재의 이 정도 두께의 겨울 코트는 진짜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꾸로서 코트와 이너로 같이 입을 수 있는 집업 니트도 함께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업 니트 맛집으로도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단품은 물론 레이어드용으로 입을 수 있는 집업 니트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집업 니트 같은 경우엔 너무 하이넥 높이라 얼굴이 크거나 목이 짧은 분들은 연출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넥 높이를 낮춰서 레이어드도 용이하게 만들고 체형에 구애 없이 입을 수 있게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레이어드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연결감이거든요. 그래서 니트에 핑거울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핑거울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너 니트 질감이 보이기도 하면서요. 장갑처럼 보온성도 올려주기 때문에 고급스럽고 포인트로 연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맨살에 입을 수 있도록 면과 아크릴이 혼방이 된 소재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하찌 조직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과하지 않게 은은하게 포인트가 되는 조직감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라지 사이즈를 입고 있고요. 오버핏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깨는 드롭 숄더로 딱 떨어지고요. 일반적인 긴 총장으로 나왔지만 밑단으로 갈수록 살짝 잡아주는 총장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트렌디하게 입을 수 있는 집업 니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컬러도 톤온톤으로 입을 수 있게끔 네 가지 컬러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세트로 입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같은 컬러로 선택을 해주신다면 무난하게 활용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물론 단품으로도 입을 수가 있고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해서 FW 네 번째 엘구루스와 콜라보한 코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옷이 정말 잘 나오고 가격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괜찮은 코트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이 콜라보 옷들을 만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심을 했거든요. 근데 받아보면서 좋아하고 만족을 했기 때문에 다음 코트를 항상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신중히 콜라보를 하는 이유가 딱 한 시즌만 입고 버리는 옷이 아니라 간직하고 싶은 옷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퀄리티도 높이고 가격도 한의적이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진짜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 콜라보 옷들을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오프라인 공간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무스탕, 운동화, 신발 콜라보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남은 콜라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드릴 예정이니까 댓글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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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